자! 저는 조금만 길게 잘라주시면 안될까요?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구렛나봐요 구렛나봐요 야 너 소세지 안먹어? 내가 먹는다 나 XXX 못 시켜! 또 이불을 안 하고 시댄살! 도와줘! 목표! 자스야! 그 발이감 소독 안하면 세균성 곰팡이성 피부로 감염될 수 있죠? 살이 될 확률이 가장 높은 시간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는 사람? 크리티컬화입니다 수사의 3가지 방법 피해자 중심 수사, 물품 중심 수사, 현장 중심 수사 배운 대로 해봐, 조회 이거 비밀번호 뭐해요? 반말로 해 이 XXX야! 이거 비밀번호 뭐야? 이거랑... 이거 중에 뭐가 나아? 헐! 똑같음! 이게 낫다 그래 가자! 모든 준비 끝났어! 땅이야! 아! 빨리! 뭐야! 뭐야! 이거 또 boî회 렍 yards 도둑